수능의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일단 3월 모의고사보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 총평을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일이겠네요.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 축구 하늘전 친선경기인가요? 비디님 그냥?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 축구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서 어쨌든 하늘전 A매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축구 경기를 뚫고 여기 이렇게 총평 라이브 해설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전부 다 조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상 모의고사 해설 강의 총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비슷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난이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나 혹은 저희 같은 강사들이 생각하는 시험의 난이도는 사실 평이한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저희가 평이했다라는 건 강사 입장에서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가 아니라 아니 뭐 그렇죠 저희야 이미 수능이라는 시험을 뚫어왔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그 입시에 성공해봤던 사람들 그 이후에 내가 성공했던 입시를 몇 년 동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의 시험이 쉽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소위 얘기하는 마음먹고 학생들의 멘탈을 털만한 문제들이 있었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혹은 뭐 내일 조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등급별 비율들 있잖아요. 1등급이 몇 프로가 나왔다 2등급이 몇 프로가 나왔다 이런 비율들에서 항상 간과되고 있는 수치가 있죠. 수치? 좀 정량적으로 딱 이렇게 잴 수 없는 수치라기보다는 좀 뭔가 질적인 정성적인 것들 그게 뭐냐면 해당 연도 수험생들의 수준이에요. 어쨌든 시험은 저희 같은 강사들 혹은 입시기관 아니면 언론을 쓰는 언론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상 가서 직접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실력이 그대로 수치로 환산돼서 퍼센티지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로서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IOK?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PPT로 어떤 멘션들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총평을 하진 않습니다. 항상 손으로 쓰면서 총평을 진행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PPT를 띄워놓은 이유가 딱 이거예요. IOK? 정말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너무 놀란 게 아직 채점이 완전히 다 수합이 되진 않아서 앞으로도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오답률을 보니까요. 현재까지 제가 지금 회사 총평을 찍고 있는 현재까지 혹시나 이거 나중에 녹화번호를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3월 25일 저녁 7시 55분 현재까지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오답률 1위는 어휘 문제 30번 그 다음에 오답률 2위가 오답률 2위가 듣기입니다. 11번 문항이요. 그리고 3위가 또 듣기입니다. 6번 문항이요. 충격적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듣기를 이렇게 틀렸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듣기 틀렸네. 아우 실수야. 에이 이것만 아니면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을 텐데 저한테 제가 이제 라이브 해설 강의를 찍으러 올 때 어떤 친구가 DM을 보냈어요. DM 보내서 자기가 채점한 결과를 사진으로 이렇게 캡쳐를 떠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문항 번호 보이잖아요. 이 친구도 듣기 11번을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네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뭐 배점을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아마 2등급 걸렸을 거예요. 2등급에 듣기 11번.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속으로 이런 생각에 저한테 DM을 보내면서 뭐 본인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DM을 보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기를 틀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거 실수인 거 확실하세요? 실수인 거 확실하냐고요.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틀렸으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등급 하나가 떨어졌으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실수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성적을 보고 아! 요거는 좀 실수였다. 요것만 아니었으면 나 좀 점수 더 나올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한 라고 생각하는 한 미안한 얘기인데 네 성적 안 오릅니다. 안 오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실수를 갖다 댈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네가 틀렸던 30번 어비 문제 같은 경우는 아우 단어만 좀 더 외웠으면 맞출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출 수 있다 치자. 해버리지 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듣기를 못 들어서 틀린 거는 실력기입니다. 무슨 실수예요? 세상에 실수는 없어요. 세상에 실수는 없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실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믿어봐 글편 수업을 하다가 비슷한 유의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수능 그 지금 있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모든 시험은 결과가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시험이라고요. 결과가 모든 것들을 말해준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안에서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정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인생의 모든 일들은 과정보단 결과예요. 이건 인간사 모든 부분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관계 제외하고 아니 인간관계에서야 과정이 중요하고 두 사람이 쌓아온 유대와 스쳐 지나갔던 그 진행과정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근데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은 결과가 중요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라이브 해설 강의를 찍게 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과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준비해왔으면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개똥 같아도 그냥 받아들이실 건가요? 어, 쟤는 과정이 아름다웠으니 결과도 인정해줘야지 그런 게 어딨나요? 자, 다시 한 번 느끼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가 여기서 실수한 거 누가 알아주나요? 이거 누가 알아주냐고요? 이거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 실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거세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금 성적표로 받아들인 이 점수가 네 점수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느냐. 자, 이번 3월 모의고사의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이 얘기를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3월 총평 너무 간단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의 난이도를 떠나서 얘기합니다. 킬러가 없어요. 이건 정말로 풀만한 모의고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물수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1등급이 13%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수능에서도 두 문제는 정답률이 30%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두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순서한 문제와 빈칸한 문제 이건 진짜 확실히 쉽지 않았습니다. 좀 고민이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딱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지금 드러나는 결과값도 그래요. 소위 얘기하던 소위 얘기하는 킬러에 가까운 유형들 있죠. 빈칸이라든가 순서찾기라든가 혹은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아서 넣는 거 삽입문제라고 할게요. 여기가 다 평이했어요. 오답률 4위, 5위를 가면 빈칸 문항이 등장하긴 하나 그 문제들도 전부 다 정답률이 거의 50%에 가깝게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는 킬러가 없고 평이했던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이번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못 봤죠. 점수가 안 나왔죠. 그거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어려운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그냥 공부가 모자랐다는 의미일 수 있는 거 어려운 시험에서 성적이 안 나왔어. 이거는 공부가 모자란 것일 수 있다고. 조금 더 해서 커버를 치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쉬운 시험에 평이한 시험에 킬러 문제도 하나 없어. 근데 네가 점수가 안 나왔어. 이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왜 심각한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요. 고3 학생들의 영어 성적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어에 대한 감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집니다. 이게 N수생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위에 선배들은요. 그 떨어지는 영어의 감을 충당시킬 수 있는 나머지 장치가 있었거든요. EBS 연계요. 여러분들 그거 없잖아요. EBS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평가원에서 아마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EBS 간접 연계로 갈 거라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3월 모의고사 봤죠. 여러분들에게 모자란 어떤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까 국어도 그렇게 평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고3이니까 탐구는 당연히 약했을 수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고리해서 약한 과목도 조금조금 채워야 되고 곧 돌아서서 중간고사 차야 되고 기말고사 차야 되고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이라서 중요성이 떨어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영어는 뒷전 취급 당할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팩트니까요. 자, 앞으로 영어 실력이 나아질 만한 구석이 얼마나 있나요? 시간적으로요. 근데 너는 영어의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쉬운 시험에서 이 편한 시험에서 네가 점수가 안 나왔어. 오우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으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등급이 안 나오신 분들은요. Are you sure? 실수라고 생각하셨던 걸 실수라고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올해 정말로 영어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해잖아요.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다른 과목 말씀하셨던 국어에서만큼 혹은 수학에서만큼의 변화는 아닐지라도 영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EBS 직접 연계가 사라지는 시대요. 이 시대에 살아남으시려면요. 실력 자체를 기루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너무 너무 막 너무 추상적이고 붕뜨는 생각일 거 붕뜨는 얘기인 것 같을지라도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선배님들까지만 하더라도 소위계는 영어에 여기 킬러 문제들 있죠. 빈칸, 순서, 삽입 뿐만 아니라 업법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상으로는 메가스터디에서 오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어휘 문제 이 정도까지 소위계는 킬러 문제들 총 이제 개수가 어휘 하나 업법 하나 빈칸 4개 그 다음에 순서 2개 문장 삽입 2개 해가지고 총 10개 문제인데 이 10개의 문제 중에서 무려 6문제가 EBS 직접 연계였어요. 10개 문제 중에서 무려 6문제가 EBS 직접 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EBS만 좀 꾸준히 하게 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영어 2등급은 그냥 그냥 꿀빨듯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기본기로 가야 합니다. 기본기요. 제가 기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시간 때우다가 EBS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용만 잘 외우더라도 2, 3등급 나오겠지 하는 시대에 갔다니까요. 기본기 다 지셔야 돼요. 영어에서 기본기가 뭔가요? 어휘 학습하세요. 구문 학습하시고요. 독해력기를 주고요. 독해라는 건 글에 대한 이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영어에서의 독해력이 조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풀었던 시험 문제 중에서 문항 번호로 네, 여기 31번 네 그 다음에 34번 조금 더 가볼게요. 41, 2번 이 지문 정도, 이 정도 지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능력 이걸 기르셔야 된다고요. 나머지 어휘나 구문이라는 건 뭔지 아실 거잖아요. 어떻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문 내에서 모르는 단어의 비중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거 다 길러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제 이름을 이제 태그를 해가지고 또 이제 인스타그램 얘기라서 죄송한데 학습에 대한 얘기를 올려놨는데 제가 만든 사물 모의고서 대비 문제집을 쭉 풀었나 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맨션으로 적어놓은 게 뭐냐면 독해력도 독해력이지만 그 전에 문제풀이 방법론을 빨리 좀 익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수능 영어 이거 기껏해봐요. 한 달럭짜리 그래. 여기서 문제풀이 방법론이 얼마나 많은 게 있겠습니까. 별다른 논리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과목 수학이나 국어 같은 과목 앞에서 논리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 구성의 글들만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PD님은 그렇지 않아요. 글을 읽고 이해를 하려면요. 그 안에는 단어를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죠. 그죠? 이거부터 빨리 하세요.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3월 모의고사요. 지금 점수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쉬운 시험에서요. 그러면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어머님들 같이 보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비속으로 섞겠습니다. 세 글자로 얘기할게요. 삽됐습니다. 졌댔다고. 하세요. 빨리 하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정신 차리고 안 하면 너 중간고사 때 어영부영하고 중간고사 데뷔한다고 또 영어공부 또 안 할 거야.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5월 한 달쯤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기말고사야. 어영부영 또 뭐탱이 갈 거라고. 그 다음에 뭔지 아니? 그 중간에 6평이 있어. 너 6평치곤 하잖아. 100% N수생들 들어오면 밀려가지고 탐구에서 확확확확 밀려나갈 거고 국어에서 멘탈 붕괴 세게 올 거야. 너 그때 돼가지고 여름방학 때에서 국어랑 탐구 잡겠다고 설칠 거잖아. 영어 언제 할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험생들의 수험 레퍼토리를 저는 봐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휘랑 구분하세요. 그래야 독해가 와요. 제가 등급대에 맞는 학습법 얘기할 솔직히 이번 3월 모의고사는 그런 거 얘기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이번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대 중후반 이상의 이 등급이 안 나왔어. 그러면 전부 다 여기서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80점대 정도 초중반 정도의 점수다. 아니요.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논할 만한 단계가 아니에요. 문제풀이법을 논할 만한 문제 자체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글 읽고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딱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뭘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작년 수능 시험지에 대한 EBS 공식 한글 해석본 올해 3월 모의고사에 대한 교육청 공식 한글 해석본 비교 한 번 해보세요. 한글로 글을 이해하기에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번 고3, 3월 모의고사는 그냥 한글 해석본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는 기출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글 내용이 어려웠을 때 뚫기 위한 방법을 연습하는 게 문제풀이용 스킬과 독해력을 쌓아가는 훈련이죠. 이 단순한 글에서 무슨 독해력과 문제풀이 스킬입니까? 그 전에 어휘와 구문 철저하게 좀 하도록 하세요. 됐죠? 다시 한 번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물론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충분히 잘 나오신 분들이면 좋겠으나 어느 정도 3월 모의고사 영어의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 그리고 점수에서 좀 진짜로 불만족하셨던 분이면 이거 생각하시라고요. 정말로 네 점수가 지금 괜찮은 점수인지 자꾸 이제 네가 그 점수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듣기 같은 건 틀렸다고 자꾸 어? 실수 아닌가? 에이 이거는 뭐 조금만 문제풀이 과정이 바뀌었어도 뭐 괜찮았을 텐데 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런 확신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 결과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80점 대 중반 후반 정확하게 87점 미만 이 정도 점수 나오신 분들은요 3월 모의고사 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어휘 구문 공부하세요. 왜? 이번 3월 모의고사가 보여준 건 딱 하나거든요. 자 킬러 문제 다 평이하게 줬어? 그 얘기 네가 그냥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볼게. 이게 다였거든요. 이게 다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87점 미만의 점수의 학생들은요 이번 3모 기준입니다. 이거 2개 공부하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됐죠? 제 커리큘럼으로 믿어봐를 듣든 아니면 혼자서 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하면 EBS를 파서 뭘 하든 하세요. 어휘와 구문 공부. 되셨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80점 이상의 87점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3모를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해가면서 여기에 있는 글들이 너 이해가 가. 이 정도 글들은 이해가 가.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독해력 혹은 문제풀이 방법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휴 결론적으로 아니 제가 너무 학생들의 채점 결과를 보고 천불이 나서 그래요. 이렇게 쉬운 시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공부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이렇게 쉬운 시험이 왔는데 예. 이거 되면 이해 가능해지면 이제 독해와 문제풀이법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 크게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 얘기만 좀 하고 빨리 마무리를 좀 지워볼게요. Break with your own illus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환상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이제 수험생들이 만들어놓는 제일 큰 환상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기만 하면 피딤도 수험생활에 그렇게 생활을 하셨군요.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거 보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환상이에요.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의 이름 규정을 짓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가능성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덤비는 건 못해요. 왜? 본인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아요. 내가 혹시나 덤볐다가 내가 원했던 만큼의 내 자기 상이 안 나오면 내가 원했던 만큼의 자기 성적이 안 나오면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지 본인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에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잘할 거야 라는 그냥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만 계속해서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일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듣기만 문제였지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게 너의 일루션에 빠져있는 순간 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넣치는 겁니다. 더 밝은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요. 앞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달려갑시다. 자리에 멈춰있지 말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다. 그거 여러분들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덕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과 같겠습니까? 3월 모의고사 때는 여러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재수생들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요. 그죠? 지금 이번에 받은 성적이 여러분들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증권과서도 많이 나온 얘기죠. 바닥 밑에는요. 지하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괜찮다고 아유 나 괜찮을 거야. 낙관하면서 환상 속에 있지 마세요. 깨고 나가세요. 그래야 11월 수능의 그날이 여러분의 날이 될 겁니다. 아 총평치고는 너무 좀 잔소리가 많았던 총평인데 정말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지금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영어 강사라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객관적인 팩트이기도 한 얘기. 수능 시험장에서요. 다른 과목들 모든 과목들보다 안정적으로 점수 받으면서 수능 최저 맞추기 제일 좋은 과목이 영어입니다. 다른 과목 점수들보다 영어 점수가 안정적으로 1, 2등급이 나와졌을 때 정식 원서를 쓸 때 얼마나 쉽게 유리해 줄 수 있는지를 주변의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영어는 구간별로 점수 차가 10점 10점씩 되다 보니까 수능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성적만 실력만 만들어 놓으면 웬만하면 평소보다 확 미끄러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영어는 여러분 조금만 잘 갖춰놓으면 효자 과목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이 과목 효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휘와 고문 확실을 철저하게 합시다. 그리고 네가 만들어 놓은 환상에서 벗어납시다. 공부는 해야 성적 올라요. 하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진짜 어떻게 됐잖아요. 이제 깨고 나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고 달려나갈 때까지 저도 옆에서 같이 뛸게요. 수능의 현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